턱턱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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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턱시아입니다 오늘도 찾을게요 오늘은 딸기 시리즈볼 일단은 딸기 물 떡 딸기 윗방울 딸기 물떡 찹쌀묵 딸기무치 이거는 귀여운 딸기 딸기 가발을 쓰는 사카소년 이거는 깨끗이 씻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먹기가 아깝는데 딸기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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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물떡 제일 먹어볼게요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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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로 만들었는데 뭐지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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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젤리는 안맛지않는 당루 딱딱해지르고 차가운 물에 딸래 어우 놀래 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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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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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달아요 딸기철이라 그러는지 딸기가 진짜 맛있어요 딸기 무치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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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달다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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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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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